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됩니다. 오는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대피 및 일부 도로 구간의 차량 이동이 통제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번에 실시될 민방위 훈련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6년 만에 재개된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이에 주민과 일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됩니다. 먼저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때 대피소나 건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훈련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시범훈련 장소에서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보털과 안전디딤도랩,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강대교 등에서 차량 이동 통제 훈련이 진행되며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15분 뒤 경계경보 발령 시 경계태세를 유지한 후 통행 가능하며 20분 뒤 경보 해제 발령 후 일상복귀가 가능합니다. 오는 23일 민방훈련을 통해 날을 지키는 20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